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연지 포즈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어찌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강 막영일 시리즈를 책임져온 주인공 이역희씨의 김현숙씨인데요. 김현숙씨는 이번 시즌 15회에서 40대를 눈앞에 둔 39살 눈처녀 이역희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주인공 영희씨 일과 살았날까 김현숙씨의 연기 속에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펼쳐질지 활약이 기대됩니다. 40을 나타내는 포즈를 취해주고 있는데요. 좀 더 재미있고 기발한 포즈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왼쪽부터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즌 15회 캐릭터를 표현하는 어떤 동작이 있을까요? 캐릭터를 계속 때리고 당하고 그렇죠. 40을 앞둔 여자의 마음을 나이 40을 앞둔 여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 약간 추아의 거 걱정하셨잖아요. 벌써부터 아주 센 포즈를 보여주셨는데요. 김현숙씨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안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김현숙씨의 포즈 보셨죠? 두 번째 주자 부담이 좀 잠시 기다려주시고 남 74 25 60 60